아 근데 뭐야 아 약간 나 여기 아 너 이 집에 총이 있기만 기도해야겠다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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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없어 총이 도망쳐 도망쳐 어디가 여기도 있는데? 여기도 있는데 이 집에 모든 걸 받쳐보자 쟤네 우리 총 없는 걸 모를거야 오히려 더 무섭게 가야돼 무섭게 오히려 더 무섭게 가야돼 무섭게 됐다 우리 총 하나 먹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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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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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당당하게 가야돼 쫄면은 쟤 내가 총 없는걸 쟤 잡아 나 당전 줘 은은히 빨리 자리 나네 와 죽을뻔했다 벨를 엄청 무서울건요 아 여기 있네 와 이걸 못 잡았어 미친 열받으니까 바로 간다 진짜 내가 은혜는 잡았어 친구 왔다 이건데 이쪽에 하나 더 있어 위에 나이스 여기 엠포 있는데 저거 먹을 수 있겠어? 언니 나는 있는데 너가 먹을 수 있나 해 연막도 없네 파이팅 아 잠깐만 사운드 들리는데 집 조심해 이제 나 피줘 거기 조심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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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네트워크 지연이 나 지연이 어 이거 큰일났다 이거 안될거 같은데 어떤게 나 지연이 틀렸어 아니 팀 안 먹어져서 이 판 튕기면 안돼 이 판 튕기면 안돼 킬 미션 판이란 말이야 빨리 아니 왜이래 이거 지연아 안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 판 잘했는데 유튜브 올리라 그랬는데 도상이 안먹어서 한 번에 죽을까봐 미리 구상도 먹어놨 뭐야 왜 죽었어 뭐야 왜 죽었어 와 290초 아 까비 아 좀만 기다릴걸 너무 짜증나 잡아 아 천천히 할걸 개꿀 한 번 더 언니 한 번 더야 각방 50감자 추가 총 150감자 언니 이번에는 진짜 맞고 성공하자 정신차려 정신차려 더 없지 오토바이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차있다 나 인민이 발견해 아 차 지나간다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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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얼마 날렸네 걔 기절 나이스 뭐지 얘 세웠어 보인다 도발 저기 뒤에 있는데 응 아 여기 죽었는데 자녀분 주기 싫어 오토바이 죽었어 오토바이 죽었어 얘네 먹으면 되겠다 언니 미라도도 멈췄네 까불다가 죽었쥬 아 이거 기름이었구나 얘네 미라도 기름이 없었네 그래서 멈췄네 아 멈춘게 아니라 멈춰진거야 응 나도 듀오는 SR보다 DMR이 더 좋은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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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미안합니다 아래 맛있다 아래 맛있다 근데 여기 가서 들렸다 갈래? 어디 어디 헉 죄송합니다 왜 죽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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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미안해 내가 한눈 팔았어 버스 탈까? 아니 이대로 갈래? 내가 그럼 차 있겠지? 앞에 오토바이 있다 140방향 좋았다 저거 타면 되겠다 맛있어 언니 어디로 갈까? 쭉 들어가죠 중급하기 답이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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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미안! 이번 판에 걸린 밀착비가 얼만데? 여기가 죽을 수 없어 지금 우리 지금 마이클 스터디 와 우리 언니 다음에 개봉합니다 저기있네 단별하게 다시 이쪽으로 조금 와 걔네들 각 안 나오게 언니 이거 근데 버스 타고 박을래? 그니까 나 지금 그 생각은 모르는데 버스 쪽에 연막을 깔자 하나 깔았어 어 하나만 더 깔자 연막 안 껴야 될 수도 있어 연막 안 껴야 될 수도 있어 어 하나만 더 깔자 운전 네가 해 운전 네가 해 잠깐만 어디로 맞지? 언니 어디로 맞까 쭉 들어가자 가운데로 이런데 그냥 건물 같은 곳이 절벽 아래도 괜찮고 왼쪽 위에 건물도 괜찮겠다 응 네 집에도 있을 거야 2층에 올라가지마 2층에 올라가지마 아직 2층에 올라가지마 그냥 마셔 근데 그럼 이거 지금 이때 여길로 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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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로 갔다 언니 일로 돌자 2대2 같은데? 응 담벼락 끝에 있었어 왼쪽 담벼락 끝에 언니 2대1 2대1 얘 라스트거든? 나 아까 봤거든 오우쉣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쟤 건물 뒤에 있어 자기장직 안 맞지 안 맞지 건물에 들어갔어 와 수루탄 이렇게 까먹는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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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담벼락 뒤 나 못살려 왼쪽 언니 뒤야? 여기 찍어줄게 주황핀 주황핀에서 나한테 보이게 있어 오지마 오지마 발..올건 발소리를 줄여야돼 자기장에 잠겨서 제가 걸칠거거든 다시 뒤로 간다 아 활용 아 나 활용 안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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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성불렸어 나 진짜 성불렸어 나이스 이걸 먹었네 진짜 나이스 나이스 성공 성공 이거 가수 소불받고 recipes 못하는거에요 또 이것저것 놀라 누나, 수고했어. 난 미션 안 걸었지만 줄게. 수고하셨어요. 치킨 감사합니다. 유. 아, 네. 다 돌아왔습니다. 10만 원 더 많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땡큐. 아, 영부, 영부.